안녕하세요. 게임경험관찰AI, 유저는 게임을 할 때 어떤 얼굴을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넥슨코리아의 권승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AI 엔지니어로 인텔리전스 랩스 머신러닝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 2011년부터 게임 개발을 해왔었는데 2020년에 직업을 바꿔서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메이플 블리츠X 최적화일지라는 원리얼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엔 AI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니어 AI 엔지니어인데요. 아직 부족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리학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 에크만이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시고 감정과 표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신 선구자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얼굴 표정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해오신 분인데요. 얼굴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증명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썹이나 눈, 입술의 움직임 등을 액션 유닛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것들을 어떤 형태를 띠냐에 따라 얼굴 표정을 정의했는데요. 예를 들어 눈썹이 위로 올라가 있다면 화가 난 표정이다. 입꼬리 양쪽이 위로 올라가 있다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코드로 정의한 것입니다. 저의 연구도 이 연구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먼저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 발표의 제목은 유저는 게임을 할 때 어떤 얼굴을 할까로 정했습니다. 앞에서 폴 에크만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유저는 게임을 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낼까를 알아보고자 조사해 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 드리려는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동시에 테스트 참가자의 얼굴을 관찰할 수 있도록 자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고 얼굴로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마다 타임라인의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 타임라인에도 화가 난 표정이 태그가 기록되는 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슬픈 표정을 짓게 되면 슬픈 표정의 태그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웃으면 웃음 표시가 태그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테스트를 플레이하시는 분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신 저희 프로그래머 분이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연구 내용을 멋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봅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제 희망으로는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 이런 인상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UX 연구자분들께는 유저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이런 시도도 있더라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AI 관련 종사자분들께는 AI 프로젝트를 서비스화 시키는 사례로 이런 사례도 있더라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유저분들께는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시도들도 하더라라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게임 유저 리서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얼굴 분석에 대해 저희가 연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연구들을 고도화시켜서 서비스로 만든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 유저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게임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담당하고 있는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즐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실 텐데요. 이 화면과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해주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을 개발할 때 항상 고민했었는데요.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작 중인 이 컨텐츠 재미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재미있다라는 것에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저분들께서 재미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그게 재미있는 컨텐츠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께서 우리가 만드는 게임을 재밌어 할까? 에 대한 질문을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엿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램들로 게임 유저 리서치라는 연구 분야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게임 유저 리서치란 유저가 게임을 재미있게 하는지 관찰하고 또 그 관찰 내용을 분석해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기 위한 연구들의 총칭입니다. 줄여서 GUR 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보고서에서 유명 개발사들에서 GUR 직원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저는 이 조사 내용을 보고 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명 개발사들도 이 GUR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유저의 게임 플레이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NDC19에서 발표된 그것이 알고 싶다, 유저의 속마음 편이라는 발표 내용 중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유저 게임 플레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인터뷰,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 로그 분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중 익스피리언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유저 리서치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테스트 방법입니다. 참가자를 모집해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는 일인데요. 때로는 관찰자가 따로 있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게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테스트의 일종입니다. 이 테스트가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포커스 그룹 테스트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혹은 게임 능숙도에 따라서 특정 그룹군을 모집해서 그 그룹 참가자들을 해당 특성을 가진 유저층이라고 보고 해당 그룹의 피드백을 게임 개발에 반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 반응을 비교하고, 컨텐츠를 검증하고, 게임성을 검증하고, 타깃군을 파악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 역시 NDC19, 그것이 알고 싶다, 유저의 속마음 편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FGT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회사들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가 이 유저 리서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게임 유저 리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포커스 그룹 테스트는 게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지만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테스트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모셔서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제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테스트에서 최대한 더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GUR을 다루는 한 도서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GUR은 더 많이 시도할수록 더 좋아진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맥락에서 저희도 FGT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만한 게 없을까? 고민을 해봤던 것이고요. FGT 테스트에서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가자의 얼굴을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목차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던 프로젝트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려보고요. 거기에 사용되었던 얼굴 인식, 감정 분석, 헤드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좀 더 자세히 소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테스트 참가자를 관찰하고 싶은 UX 연구자가 테스트 참가자에게 어떤 링크로 접속해 주세요. 라고 링크를 보내면 테스트 참가자가 그 링크에 접속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UX 연구자의 화면에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테스트 참가자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게임 화면과 참가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동시에 얼굴 분석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기획 의도에 따라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목업 스케치를 하게 되었고 이 모습이 발전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화면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참가자가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되면요.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참가자의 얼굴이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연구자의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그 위에 감지된 얼굴을 오버레이로 표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어디 있는지, 얼굴이 화면이 아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버레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용자가 게임 플레이하고 있는 화면, 또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공유되게 되고 이렇게 실시간 전송받은 영상 화면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 분석 결과가 아래의 창에 표시되게 됩니다. 또한 UX 분석가의 입장에서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그 타임라인에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입력을 위한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타임라인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이 없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역시나 저희가 모두 아는 대기업들이 만들어놓은 얼굴 분석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얼굴 인식이 되고 얼굴에 눈, 코, 입 등 랜드마크에 좌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성별, 나이를 추정하고 감정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 뒤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선글라스를 착용했는지, 눈을 감았는지, 입을 벌렸는지 등을 추정해주는 기능들을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비용이었는데요.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한 개의 이미지 처리에 1원에서 1.5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분석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1초에 3회씩 0.33초마다 분석을 한다고 하면 10분 길이 영상은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대략 1,800회 정도의 얼굴을 분석하게 되고 대략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량 사용 시 할인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테스트를 많이 진행해보고 그때마다 분석을 다량으로 처리해보고 그 다량 분석 내용이 GUR의 데이터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용 솔루션을 쓰지 않고 직접 모델 구성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공유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으로 먼저 페이스 디텍션입니다. 일단 얼굴을 분석하려면 얼굴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위치를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 거고요. 혹시나 청중분들 중 저희와 같은 시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키워드는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얼굴 인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Paper with Code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페이스 디텍션에 관련된 데이터셋들과 최근 연구되고 있는 모델들이 정확도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져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에 대해 시작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aper with Code 페이지에서 저희에게 어울리는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딥러닝 모델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정확도, 얼굴에 해당하는 영역이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냐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로버스트니스라고도 하는데요. 동영상이라 화면에 블러가 끼어 있다든지, 어두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저해상도 이미지가 입력되었다든지 하는 변화에 얼마나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냐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FPS, 즉 속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세 가지 중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을까요? 아마 프로젝트마다 각자 중요한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FPS였습니다. 저희는 참가자를 모집하고 세팅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참가자분께 테스트를 요청드리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은 공간, 카메라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크기 등을 저희가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확도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할 수 있었고 대신 참가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페이스 디텍션도 결국 디텍션, 즉 감지의 영역인데요. 사실 원래 감지 모델은 평가할 때 정답 영역과 모델이 예측한 영역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영역으로 비교하는 평가법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IOU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얼굴을 감지하기 쉬운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얼굴을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의 문제로 압축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해보고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논문에서나 페이퍼 위드 코드 사이트에서 자주 보이는 모델들을 속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는데 MTC에는 LFFD, 레티나 페이스, 울트라 라이트 등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중 울트라 라이트라는 모델이 좋은 FPS 퍼포먼스를 내주더라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평균 FPS가 88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하지만 실용적이었던 평가 방법을 가지고 이 모델을 평가했을 때는 저희가 가진 환경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주었습니다. 정확도가 거의 100%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쓰기로 결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얼굴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정 분석입니다. 이모션 리코리니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분야입니다. 또 분석에 인풋이 되는 매개체 또한 여러 가지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분류로는 사진을 보고 감정을 추정하는 비디오, 소리를 가지고 감정을 추정하는 오디오, 문자로 오간 대화 내용을 보고 감정을 추정하는 텍스트, 또 뇌파 센서, 근육 센서 등을 착용시키고 감정을 추정하는 센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비디오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은 시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설명을 드리자면 관련 키워드는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이라고 검색해서 시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Paper with Code라는 곳에서 벤치마크로 쓰이는 데이터셋과 각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한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동작하는 방식은 입력으로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들어가면요. 모델이 이미지를 보고 감정을 추론하게 되고 무표정, 행복, 놀람, 슬픔, 화남, 역겨움, 두려움, 경멸이라는 감정을 각각 몇 퍼센트 확률로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추론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값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감정 라벨을 선택해서 옆에 사진에서 보듯이 두려워하고 있다, 행복해하고 있다 라는 결과값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출처에 적힌 이 논문에 따르면 이 분류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사람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도 60%에서 70% 내외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벨이 잘 매겨진 데이터 스텟을 사용하여 훈련한다는 가정 하에 딥러닝 모델이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90%에 달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감정은 이 무표정, 행복, 놀람, 슬픔, 화남, 역겨움, 두려움, 경멸이라는 여덟 가지 감정을 가지고 분류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까 그분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분 폴 에크만 님인데요. 이분이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얼굴의 요소를 각각 나눠서 정의하고 그 요소들의 움직임을 코딩으로 정의했는데 그 각각의 얼굴 요소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에 따라 인간의 6가지 감정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한 게 무려 1978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한참 더 뒷세대인 딥러닝 세대까지도 이 연구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기반의 감정 분석 모델에서는 항상 언급되는 분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분이 말씀하신 6가지의 기본 감정에 플러스 알파 형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만 하는 법은 없는데요. 하지만 현존하는 거의 모든 얼굴 감정 분석력 데이터셋이 이미 저 분류 방식을 데이터화 시켜서 라벨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들을 활용하면 저 분류 방식을 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독자적인 분류 방식을 가질 수 있을 듯도 한데 저희에게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분류 방식을 따르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데이터셋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트레이닝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셋은 위에 3가지 이모티오넷, 에펙트넷, FER 플러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FER 플러스는 케글에 공개된 데이터셋이라서 다운로드 받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할 때 사용하기 좋은 데이터셋이고요. 나머지 위에 두 데이터셋도 공개이긴 한데 직접 메일을 보내서 제 신상 정보와 연구 목적을 밝히고 공유를 부탁한다고 요청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내보니까 답변을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미지의 수가 많은 데이터셋들이니 좀 더 심화해서 진행해보고 싶다 할 때 확보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확보해두면 마음이 든든한 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초반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 의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 조사해보다가 잘해놓은 데모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다 아시는 유명 사이트일 수도 있지만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컴퓨터에 연결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제 표정을 분석해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표정들을 지어보니까 아, 이 정도면 사용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 아래에 링크를 표시해놨으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서 판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페이지에서 사용된 모델의 원 논문을 찾아가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 가운데 있는 대각선 줄이 정확도를 의미하는데요. 무표정, 행복, 놀람, 슬픔, 화남까지는 신뢰할 만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게임에서 이용하기에는 역겨움, 두려움, 경멸하는 표정보다는 앞에 다섯 가지 감정이 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감정의 정확도가 높은 이 모델을 저희 얼굴 표정 분석에도 써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진이 주어지면 그 중에서 얼굴을 찾고 그 얼굴에 드러난 감정을 분석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헤드포즈 에스티메이션, 즉 얼굴의 자세를 추정하는 일인데요. 저희는 이 얼굴 자세 추정 모델을 테스트 참가자가 화면을 응시 중인가를 판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 어떤 분이 화면을 유심히 노려보고 있는 이 사진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처럼 테스트 참가자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화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헤드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분야이고요. 이 또한 페이퍼 위드 코드에서 벤치마크로 쓰이는 데이터셋과 각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한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를 쉽게 요약하면요. 입력으로 얼굴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모델이 이미지를 보고 얼굴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요우, 피치, 롤이라는 세 가지 수치로 주게 되는데요. 이는 각각 X축, Y축, Z축으로 회전한 각도를 뜻합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한 양을 뜻하는 값을 요우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요우가 일정 각도 이상을 벗어났는지를 가지고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 있다, 보고 있지 않다를 판단하여 True, False 결과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일정 각도 이상 회전하게 되면 False 값을 결과로 주게 되고요. 정면을 향하고 있을 때는 True 값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Head Pose Estimation까지 해서 Face Detection,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까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희는 이런 각각의 기술들을 조합하고 고도화시켜서 게임 테스트에서 얼굴을 분석하는 AI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고도화시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프로젝트 기반이 없으니까 게임 플레이 영상도 수동으로 녹화를 하고 얼굴 영상도 수동으로 녹화를 해서 파이썬에서 한 장씩 불러와서 분석 모델을 돌려보는 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해볼만하다라는 것을 여러 영상을 돌려가 보면서 검증을 했었고요. 그렇게 검증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 이게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게임 플레이 영상과 얼굴 영상을 싱크를 맞춰서 녹화하는 시스템 자체도 유저 리서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AI의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고도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구조를 설명드리면 그림과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UX 연구자가 서비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세션을 생성하면 참가자가 그 세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나의 세션을 이루게 됩니다. 참가자가 세션에 접속하면 얼굴 영상과 오디오, 게임 플레이 화면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웹RTC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화상회의 같은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참가자가 공유 허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참가자와 UX 연구자 사이가 웹RTC라는 기술을 통해서 피어 투 피어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 화면과 오디오, 게임 플레이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UX 연구자 입장에서 참가자의 얼굴, 게임 플레이 영상을 1초에 30회씩 영상 통화하듯이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참가자는 얼굴 화면을 1초에 1회씩 분석 서버로도 전송하게 되는데요. 분석 서버는 이를 받아서 얼굴 분석 AI에 입력해서 분석 결과를 얻게 되고요. 이 결과를 다시 UX 연구자의 관찰 화면에 보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UX 연구자는 실시간으로 관찰도 하면서 1초에 1회씩 분석된 결과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분석 서버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먼저 얼굴을 감지하고 감지된 얼굴 이미지를 각각 Head Pose Estimator와 Facial Emotion Analyzer의 입력으로 주게 되고요. 분석을 통해서 얼굴 자표, 추론된 감정, 추론된 얼굴의 방향 각도를 출력으로 주게 되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Head Pose Estimator와 Facial Emotion Analyzer는 각각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딥러닝이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는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내부는 변경이 쉽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델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었고요. 이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니까 한 번 적용했던 모델에 대해서는 쉽게 교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기술들과 보여드렸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목업으로 만들었던 이미지를 실제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 테스트를 진행할 때 게임 화면과 얼굴을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해졌고 거기에 더해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분석해주는 기능을 갖춘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얼굴 분석 AI가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필요한 영상들을 녹화하기 편리했기 때문에 팀원들이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 영상을 녹화해서 검증 데이터로 썼습니다. 그 뒤에 그 영상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하고 이를 AI와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영상에서 감정이나 얼굴의 존재 유무, 화면 응시 유무는 영속성을 가지는 시퀀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스타트, 엔드를 정해 구간으로 북마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벨과 AI의 출원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페이스 디텍션에서는 98%에 가까운 정확도로 거의 틀리지 않았고요.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해서 화면에 얼굴이 있다 라고 표시한 데이터를 AI도 똑같이 화면에 얼굴이 있다 라고 출원한 결과가 99.9% 사람이 화면에 얼굴이 없다 라고 표시한 데이터를 AI도 똑같이 화면에 얼굴이 없다 라고 출원한 결과가 97%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얼굴이 화면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정확도도 사람이 표시한 라벨링과 비교했을 때 84%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감정의 경우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역겨움, 두려움, 경멸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무표정, 행복, 놀람, 슬픔, 화남에 대해서는 각각 78%, 90%, 60%, 68%, 52%로 괜찮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 감정들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72%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검증에 대해서는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 결론을 컴퓨전 매트릭스와 정확도 형태로 보여드렸고요. 이 검증 결과들을 통해 충분히 실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정확도라고 판단한 면도 있고 앞으로 더 모델들이 발전해서 정확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표 초반에는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기존의 FGT 방식에서 AI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내줄 역할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FGT가 시행될 때는 주로 설문조사와 게임플레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정성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게임플레이 영상과 대조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정성적인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게임 FGT를 다루는 문원들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테스트 참가자의 얼굴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반응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층 더 나아가 게임 로그와 감정 사이를 연결하는 등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정량적인 분석 결과들을 내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전부 자동화하여 별도의 후처리 없이 사용 가능한 형태의 정량 보고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기존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고 저희 프레임워크는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더 탄탄한 FGT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기존의 FGT 방식에서 AI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내주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실시간 통신으로 분석 결과를 관찰하고 있지만 이 테스트들을 리플레이하고 분석 결과들을 취합해서 레포트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는 비디오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지만 오디오 데이터도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결합하여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게임에서 발생되는 다른 로그들과 결합하는 형태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용 솔루션에서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축한 부분이 추후에 다른 소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결합할 때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연구들이 더 이루어져서 NDC에서 또 공유할 만한 가치를 진행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테스트에 저를 포함한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부서원들의 얼굴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FGT에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꼭 동의 의사를 밝힌 참가자분께만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현재까지도 항상 게임에 대한 객관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AI가 되어주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유저의 객관적인 반응들을 수집할 수 있고 개발팀이 의도했던 내용이 유저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고 반복해서 폴리싱한다면 게임이 더욱더 대중의 사랑을 받게 만드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NDC18에서 게임 최적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적화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직업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더 즐겁게 게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구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넥슨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